어제부터 이어지던 눈과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영주가 80, 의성이 130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빙판길까지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국외 스무그가 유입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를 보시면 천안이 107, 세종 104, 서울 금천구가 69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 등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를 보이겠고요. 경기 북부와 충북은 오전에 전북은 오후의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동해안은 오후 한때, 제주는 오후까지 눈과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